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7일입니다. 3월로 첫째 주의를 맞이하고 사순절 세제 주의를 맞이해서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49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날려 저거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못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고조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고열의 공도 힘입어 교만한 맘을 버리네 못박힌 손발 보니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멜로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불 가져도 주 흔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앙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경을 세세히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복된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원금같이 해서 모여 오늘 또 우리 개셋만의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온전히 음명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자매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저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며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내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여러 죄들을 고백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 성실하지 못한 것 겸손하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한 것을 외계하옵나이다 거짓의 입술 경헌한 마음 불순종의 언행 불평하는 습관 인본주의적 생각 등을 외계하옵나이다 이제 말씀 안에서 경건한 생활 정결한 삶 절제의 생활 정직한 생활 예배의 생활화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빠르게 성실하게 살게 하시며 용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받고 예수님의 보율로 변화받아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사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사람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제126번입니다 교동문 제126번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호와요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따닥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요 주의 극률하심과 인자심이 영혼부터 이사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요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기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오장 찬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전제가 만물드라 복조시는 주여 아멘 천능성복 성자성령 찬성하고 찬성하세 아멘 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략 316쪽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길 바랍니다 12절부터 17절 준비하시고 저는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육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운계로 양육하라 12절 시작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동지자들과 군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육을 상대하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른 적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고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너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산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기도 기도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과 내 입술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사순절 세번째 주일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게 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또 져주시고 우리 마음속을 옥토바트로 만들어주셔서 말씀의 세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춘삼월이 왔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주 제주에 가보니까 유채곡도 활짝 피어있고 벌써 이렇게 목련이 활짝 펴서 떨어지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한 벚꽃도 벚꽃도 피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참 봄 소식이 남쪽으로부터 이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참 추운 겨울에도 빼앗긴 털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한 시인의 지처럼 봄은 오고 있고 경집도 지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3월 첫 주를 맞이해서 또 우리 성찬식을 또 합니다 매월 첫 우리 주일날 이렇게 해서 귀한 날에 오늘 에베소서 6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옥중서신으로 오늘 마지막 장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는요 바울 사도께서 AD 62년경에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로서 두비고라는 종을 보내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읽게 했던 편지입니다 6장 3구를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4절에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5절부터 9절에서는 종과 또 상전에 관한 그런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그 절까지는 영적인 전투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는 것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제 5계명에 나오는 내용으로 성경이 가르친 엄격한 생활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10계명 가운데서 약속 있는 계명이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뭐 없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하리라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효자 효녀가 되는 거 중요하고 또 이런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은 부모가 그를 성업 장노들에게 내어주어 성업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치게 했습니다 그 성업의 장노들이 10명이 모여야 재판이 구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10명이 참 중요해요 우리 10개 손가락이 있듯이 하나님이 10개 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장노들 10명이 모여야 지방 회의가 그렇게 법정이 설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레를 받고 바미스바 이렇게 13살 때의 개명의 아들이 된 의식을 그친 사람 10명이 모이면 한 회당이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무나 아무도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고 그런 분에 10사람이 모여야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강가에서 개인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10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중에 5개 명이 효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디 돌판에 기록된 가니 이 오른쪽 돌판에 5개 개명을 주시고 그리고 왼쪽 돌판에 5개 개명을 주셔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두 이렇게 품에 안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이 다섯 번째가 여기에 오른쪽 돌판이 있느냐 여기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2개명에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3개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읽지 말라 4개명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와서 다섯 번째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격하라 여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부 다 우리 인간에 관한 윤리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험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이웃을 애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대지 말라 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5개명만이 여기 오른편에 들어가느냐 하면 아브라함 헷셀 이라는 유대의 라피는 설명하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을 통해서 그 이렇게 공경하는 연습을 하라고 여기에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가르쳐주는 대언자의 역할을 부모들이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또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모든 일에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을 통해서 본을 잘 볼 때 자녀들은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 안 하고 특별히 그렇게 나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말하는 여기에 넣었을까요 유대인들의 부모들은요 하나님을 경매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해서 특별히 뭐 주 안에서 말 강조 안 해도 유대인들은 잘 잘해서 이렇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세기 18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준 명령과 법도를 자유선에게 잘 전수하라고 말씀해 준 것 같이 유대인들은 이걸 잘 지켜요 그래서 주 안이란 말 특별히 안 넣어도 그들은 잘 지키는데 이방인 부모들은 예수를 안 믿는 부모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주 안의 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 안에서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효자 효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잘 부모님들이 설선수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정말 신실한 목회자였고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으시고 두 분이 다 청교도 신앙으로 주의를 교육하셨어요 이렇게 가정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눈만 뜨면 성경책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이 어릴 때부터 늘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우리 친일경제는 다 이렇게 열심히 지금 또 교회를 섬기고 있고 또 성경책을 우리가 읽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저는 참 좋은 부모를 만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에요 다 참 신앙생활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이 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사전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떠날에 살고 순종할 때에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가 오늘로 주일날인데 학원에 가라 놀러 가라 오늘 골프치러 가자 이런 말은 안 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 주님 안에서 하는 훈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가자 성경책 열심히 일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예수님의 향기가 날아가자 우리 전부 구석구석마다 찬양으로 채우자 이런 말은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가정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님 먼저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한다면 효도 효도가 되고 효자와 또 효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최고 법정에 산해들인에서 저들은 담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채찍질 하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할 때에 딱 하는 말이 사도행전 4장 19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른가 반하나라고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더 우선으로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고 약속하신 이 오경명의 말씀 사람이 잘되고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가능한 것인데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순종하는 자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오래 사는 복을 우리들은 받아야 됩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4절에 보니 아비드라 자녀 교육을 주제로 얘기합니다 자녀 교육은 정부나 학교에 맡겨진 게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만 맡겨지는 것도 압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아버지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 교육의 책임을 지고 완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노엽게 또 화를 내고 대들단가요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폭력을 사용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을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무리하고 부당한 명령을 한다거나 강압하고 위협하고 감정적으로 때려는 행위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 교육에 해가 되고 자녀들을 빗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왜 그렇게 어린 아이를 때리고 그리고 상처를 입히고 죽게 만들고 또 유치원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 예를 들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요즘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죄 짓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해가 되고 자녀들을 빗나가게 하고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거 안 됩니다 알콜을 먹고 자녀들을 때리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가정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들을 분류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인격을 다 벗어버리고 주의 교형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교양이란 원어라는 것은 파이데이 아는데 교육과 훈륜을 말합니다 훈계라는 말은 뉴 데시에 라고 그러는데 경고와 책망의 뜻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이 가르쳐 주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며 때때로 저들이 잘못할 때는 책망하고 또 채찍지까지 하는 거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자문서 22장 6절에 보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문서 29장 15절에 보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문서 13장 24절을 보니까 초달 초달이 채찍진입니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늦기 전에 징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미국에서는 Child Abuse 라고 아동학대뼈 굉장히 심하게 다릅니다 아이들을 마음대로 채찍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마음대로 야드를 못 칩니다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이거 다 법에 걸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외사항이 있어요 유대인들 때문에 만든 법인데 자녀들이 자녀들에게 종교교육을 한다거나 또 이렇게 어떤 교육을 위해서 서로 합의해 가지고 애들이 매를 맞겠다고 하면 그때는 매를 때려도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아이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나를 매질했다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엄마 아빠 책임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도 아동학대법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던 동네에 유대인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마켓에 갔는데 이 아이가 자꾸 엄마에게 사탕을 사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안 돼 이거는 이방인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은 함부로 다른 음식을 먹으면 안 돼 하고 엄마가 한번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바구 돌고 나서 엄마가 이제 계산하려고 계산대 가는데 또 애가 그 같은 장소에 자기가 먹고 싶은 큐쿠기가 있던 거예요 엄마 저거 한 번도 먹으면 안 됐냐고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애를 말이죠 막 그냥 때리는데 우리가 보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게 허용이 돼요 이렇게 종교에 신앙에 그리고 또한 한 번 안 된다고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경계에서 훈계를 하는데도 말을 듣지 할 때는 애개 이게 자문서 13장 24절의 말씀대로 따끔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자문서 22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서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매질이에요 또 자문서 23장 13절 14절에도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종과 주인의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아 육신에 따라서 너희의 주인 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께 하듯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 교훈은 오늘날 사회의 각 분야에 지체상 여러 우리 아래 사람들과 또 위 상관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순종했느냐 몇 가지 교유를 하는데 첫째는 그들은 주인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그들은 주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그들은 주인에게 그리스도게 하듯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그 주인을 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번째 교훈과 같은 보충의 같은 것인데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할 때 눈가림 정도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들은 잘 상관과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세탁소 운영하는 분들을 참 그런 분들에게 종종 들은 얘기입니다 그 더운 날 세탁소에 가면 다리미질하고 그 참 땀을 뻘뻘 흘려 거기는 에어컨도 켜지 못하는 곳에 여호와의 정인 우리가 얘기하는 이단 아닙니까 그 청년들은요 헛 꾀를 부리지 않는데요 그저 팍 땀을 흘리면서 자기 시간대로 탁 그거를 일을 다 성실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 이단이다 사입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속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부끄럽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그걸 들을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은 저거보다 더 정적하게 돼야 하지 않을까 어 저거보다 한 직장에서 열심히 저거 하는 모습들 저거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느 직장에 가든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주인으로부터 야 저 친구는 모든 재정을 맡겨도 나는 정말 맡기고 싶다 요셉과 가는 분이 있잖아요 모든 재물을 관리해도 요셉은 그거를 다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라도 그 감옥에 그 모든 그 간수가 요셉을 자기 빚으로 쓸 만큼 내동을 맡긴 그런 분들 참 이거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선을 또 이렇게 모범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선안을 행하든 그가 매인자든 자유자이든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주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보상은 단지 종교적인 봉사의 행위에만 있는게 아니고 세축적인 직업에서의 선행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창설하신 또 개혁을 주도했던 요한 갈빈 선생님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 세상의 직업도 하나님부터의 콜링이라고 그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룸을 받았다 우리는 목사로 콜링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어진 그 직업도 하나님이 받아주신 콜리라고 이렇게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거기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스웨버 같은 분은 자본주의 기초가 어디서 나온거니 프로테스탄트 우리의 기독교의 윤리정신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열심히 일하고 이런 정신이 어디서 나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업을 콜링으로 생각하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금전을 만들고 이 재력을 가지고 자본주를 일으켜서 오늘날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달이 되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막스웨버의 눈에는 이것이 이 직업까지도 그 콜링으로 여기고 열심히 일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인 사람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부진히 살고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너희 주인들아 뭐 종들에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들에게 같은 일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진 줄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종들에게만 학업인들에게만 부하들에게만 두려움과 성실과 단 한 마음에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의 주인이 됐습니다 또 팀장입니다 자기 부하직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함께 봉사하는 자세로 하셔야 합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약속을 꼭 지켜서야 합니다 이렇게 임금을 언제까지 지불한다면 꼭 그때까지 지불을 하고 또 좋은 일 있으면 보너스도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참 이런 관계 중 속에서 아름다운 직장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 말씀인 10절부터 24절에 가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살고 있습니다 집안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사회에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늘 만납니다 또 우리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에 이 사탄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어로 보니까 put on 이라는 게 입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라는 것이 the whole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빈틈없이 쫙 이렇게 구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시면 중세시대 때 그 전사들이 입는 그런 옷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이 보면 뉴욕 메트로폴리턴 뮤지엄에 가면 중세시대 때 기사들이 입었던 전신갑주 많이 전시된 거 봅니다 루블 박물관에 가서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 대영제국 박물관 영국에 가서도 각 각 나라 이렇게 유명한 박물관에 가보면 중세시대 때 어떻게 전신갑주를 하는 것을 많이 저는 봤습니다 그야말로 화살 하나 요즘으로 말하면 총알 하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창을 쏟대 그걸 다 막을 수 있도록 눈만 이렇게 볶음 빼놓고는 다 전신갑주로 무장한 참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말타고 전쟁할 때 보면은 다 이렇게 창이 와도 또 칼이 이제 들어와도 또 화살이 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다 이거 하잖아요 우리 방패 이런 것도 하고 우리 요즘은 또 총 시대이기 때문에 총을 받게 하는 방탕복 이런 것을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신갑주 이거 보면 중세시대 때 보면은 참 대단했습니다 그 무기만 또 대단한 것 같아요 어 이런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이는 우리가 살과 피와 맞부터 싸우지 않고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운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에 있는 영적 상황과 맞부터 싸우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인 전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위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7가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허리띠는 우리 가운데 띠잖아요 허리띠가 흘렁하면 참 이거 힘듭니다 군대에서도 딱 바커를 딱 끼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허리띠를 띠게 해서 여기 안쪽에는 수통을 차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총알을 이렇게 차게 하고 이렇게 이게 튼든해야 돼요 중간이 이게 흔히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좀 꾸부증하게 이렇게 허리가 휴지는 노인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김문식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보내 그분의 키가 참 커요 아주 연세 많으신데도 180 뭐 인가 아주 큰 키입니다 한국에서 은행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프린스톤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배에 살이 없으니까 그 그 마른 분이신데 허리가 그냥 구워지시더라고 그래서 허리 굽지 않기 위해서 마사지도 하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근데 자꾸 두시를 못하니까 배에 힘이 없으니까 점점 구워지시더라고 얼마나 안타고 온 지 몰라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107세까지 사셨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이 그 교회 중앙교회 바로 마당에 그 초막을 지으시고 거기서 기도처 하시면서 기치내셨는데 아 할아버지께서도 마지막에는 잘 드시질 못하니까 허리가 이거 구워지시더라고 그분이 참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그도 뭐 107세 많이 사셨잖아요 그 당시 뭐 100세 넘으시니까 정부에서도 뭐 쌀이 나오고 또 도에서도 밀가루가 나오고 뭐 먹을 거 풍성하게 정부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하시더라고 참 대단히 건강하게 사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허리가 강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딱 묶어야 됩니다 진리 이걸로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야 너 젊었을 때는 니 마음대로 가지만 늙었을 때는 사람이 내게 허리에 띠를 띄어 가지고 니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가리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요베게 나타나신 겁니다 요비 큰 고난을 당하고 이럴 때 요번 자기 자신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몰랐습니다 사탄이 배후에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거 잘 몰랐습니다 하루쯤에 제천을 다 읽고 또 자기 자녀도 열 명이 다 죽고 또 이렇게 조금 며칠 지내보니 또 이제 자기 몸에 욕창까지 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안내가 없었고 너무너무 괴롭게 자기 부인마저도 자기를 막 하나님 욕하라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자기 새 친구가 온 거예요 엘리바스 소발 빌달 새 친구가 방문한 겁니다 방문하실 때에 일주일 동안이나 서로 크 울면서 크 위로했습니다 그때가 요비 제일 위로를 받을 때에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장례가 나고 또 힘들어할 때 병문안을 할 때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함께 가서 그냥 손잡고 울어주는 것 밖에 큰 위로가 없어요 이때 참 요비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비 공연한 짓을 한 거예요 역기 3장에 보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애기를 가졌다 할 때에 왜 엄마가 낙태되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낳을 때에 이 날이 그때 날이 없었다면 내가 태어나지도 않을 텐데 왜 저를 태어내서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고 요비 그냥 흑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비의 첫 번 실수예요 그 의구가 같은 요비 그런 이해를 하니까 이 새 친구가 듣고 있다니까 이거 키가 차거든 나의 제일 많은 엘리바스가 요비에게 얘기합니다 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느냐 어 니가 뭐든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법을 받지 않느냐 군성제약적으로 그를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빌다시라는 이 친구는 굉장히 이성주의예요 이 양반도 얘기가 요비에게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아니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냐고 요비 형님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냐고 하고 그걸 또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맨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라는 이 친구도 과학적인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어 이 소발과 비슷한 얘기로 공격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요 이 욕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 그게 보면은 이 무슨 뭐 이 나중이 이렇게 흥행하니다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이렇게 흥행하니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 가게가 밥에 많이 걸어놓는데요 절대로 그거 걸지 말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냐면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욕기 8장 시작해 봅니까 욕의 이 두 번째 7군인 빌다시 욕에게 저주 쓰는 얘기한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이 뜻은 뭔가 내가 지금 이만큼 고통을 당하지만 내 나중에는 너의 고통과 저주가 굉장히 심하리라는 그런 저주의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 각에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주제를 알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 걸 절대 걸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면서 차라리 사무엘 하 7장 우리 29절에 있는 대로 그 우리 종의 집에 복을 내리셔서 복에 복을 내리시라는 이런 말씀을 차라리 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걸로 저는 이민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와보니까 꽤 많은 가게 그거를 걸어놨는데 뭘로 왜 그 목사님들이 왜 그 지도적으로 안 하세요 성경을 한 분만 읽으면 거기 나오는데 그 과정에 지금은 요비 요만큼 권한을 당하지마 이제는 더 너는 죽을 저주를 받은 이런 거 걸어놔서 되겠어요 그 가게에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는 안 됩니다 좀 성경을 제대로 보고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비 공연하게 이렇게 자기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므로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근데 네 번째 질문 엘리오가 얘기할 때는 요비 한마디도 그가 대답을 못합니다 엘리오 얘기가 다 맞거든요 왜 형님은 자기 의의를 하나님보다 하나님 오보다 더 똑똑하려고 하십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역기 38장에 딱 나타나셨어 요바 니가 산의 대장부라면 내 허리띠를 띠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부터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무장이 뭔가 하니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흉배 영어로 보니까 breastplate 라고 그랬어요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의의 요게 가슴 아닙니까 우리 진리의 허리띠는 중간이고 이거는 가슴 아니겠어요 우리 심장에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의 흉배를 붙여요 의를 붙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예전에 여기 흉배에다가 둠님과 우림 이 두 가지 패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이번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속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이 기도하다가 하나 패를 딱 뺍니다 보면은 오 하얀색 우림 패가 나왔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 또 이렇게 하다가 딱 오 검은 색깔 이거 둠님이 나왔네요 요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니 전쟁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던 의의 흉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을 또 항상 기도할 때에 의의 흉배가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묻는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보면 평안의 복음에 또 예비한 신을 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에게 군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군인들이 군화를 바짝바짝 닦기도 합니다 군화가 턴턴해야 돼요 막 어디 달려가고 어디 이제 전술 이제 떨어졌을 때에 신발이 턴턴해야 그걸 가지고 신고나야지 뭐 신발이 벗겨진다거나 등산할 때 신발이 벗겨진다거나 우리 운동할 때 신발이 벗겨지거나 그거 큰일 나잖아요 이 복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는 것입니다 이 신은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십자를 가지고 화목해하는 이런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발을 꼭 신으라 네 번째 무기는 문관이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활 가지고 칼 가지고 전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방패가 참 중요하잖아요 요즘 또 미얀마에서 아주 이렇게 데모가 많이 심하던데 우리 데모하는 학생들도 보니까 그 헬멧도 노란색으로 공급하고 또 이렇게 체류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패를 가지고 마기도 합니다 또 전투경탈저도 그런 방패로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 방패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패 구주 예수를 믿는 믿음 보혈밖에 없잖아요 이 보혈 같은 그런 믿음의 방패를 가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252장 찬성해 보니까 예수의 흘림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비밖에 없네 또 찬성과 544장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믿으면 되겠네 이런 찬성을 우리가 부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무엇으로 보호하느냐 헬멧을 쓰는데 이 헬멧이 어버셀베이션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투구를 쓴 자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에서 보면 이 헬멧 쓰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헬멧에 우리 총단이 빗나갑니다 정말 이 헬멧이 중요해요 우리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이 마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딱 그 구원에 두고 여섯 번째 무게가 문구하니 이제 성령의 금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다섯 개는요 전부 다 박물을 위한 우리의 전신갑주였어요 그 중에서 딱 공격을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습니다 말씀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고 공격의 무기는 칼입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의 모든 근세를 무찌를 무찌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모두 신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셨습니다 이 뭐 돌덩이로 그 뜨그로 만들어 먹으라 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나오는데 사람이 뭐 뜨그로만 사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딱 주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무찌렀습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내리면 또 천사가 와서 말이 부르지 않더라 이거는요 시편 91편 11절을 사탄이 인용한 건데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도 그대로 인용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길을 가다가 이렇게 어떤 스쿼렌톨 글림톨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탄은 저기서 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이거를 발이 부닿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요 신명기 6장 이번에는 16절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찌렀습니다 그러니 또 사탄이 그걸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 천재 종료 도외라고 부르는 요리구성을 데려간 겁니다 본래 이 요리구성이 그렇게 종료 도읍이 아니었어요 엘리야세 때에 이게 와보니까 사람들이 이 동네에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야 소금을 좀 가져오느라 그래서 소금으로 물에 건층을 딱 뿌렸더니 물이 아주 생수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리구에 가보면 이 물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온 도시가 종료나무 숲을 이루고 있고 이 요리구에서 나오는 감, 귤, 그리고 무화과나무 이런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세계적으로 수출을 해요 요리구산 굉장히 갑니다 그 종료 도읍을 보이면서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성읍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요 같은 신명기 6장 그 13절의 말씀으로 주 내의 하나님만 성이라고 나오는 것이지 사탄 너에게 절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딱딱 물리쳐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말씀 이왕이면 성경말씀이라도 우리 이건 다 번역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번역된 성경을 여러분들이 서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성교사님들이 빗땅을 흘려서 순교에 각오를 하고 흘린 그 구역성경 1911년 판이에요 그 성경책이 참 우리에게는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 개혁 성경은요 1938년도에 그 일제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이거 좀 많은 말씀을 좀 이렇게 약화시킨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풀네임을 항상 예수님을 뺀다든가 그리스도를 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 말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에게 강하게 들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거를 지분해야 됩니다 구역엔 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성경은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나오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자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들어가야 되지 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자니 이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자니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 너는 너는 먼저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류가 그의 그의 아니라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류가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여기서는 쏙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킹잼스 바이블 이게 참 잘 돼 있습니다 우리 개혁자 우리 파필수 99.5% 5780개 간대 5740개 파필수 우리가 다 덜 있는 이 다수를 번역하고 있는 게 킹잼스 성경이거든요 로만 캐토릭이 병행했던 40개 파프루스만이 오늘 지금 이런 것을 그런데 이 1938년도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 개혁입니다 일제가 고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일제시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역정통으로 물론요 이거 믿는다고 우리가 뭐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이왕이면 성경을 읽을 때에 9800군데나 빠지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신명을 이렇게 어긋나고 어떤 데는 말이죠 여기에 신약이 보면 13군데나 없음 없음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예이래요 성경이 없음이 말이 됩니까 다 있는 건데 신약 4번에 99.5부에 나온 것을 왜 캐토릭 성경 그 가지고 우리가 없다고 그렇게 하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 검이에요 성경이 이게 강함으로 바른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경 이것을 우리 여섯 번째 무기로 내주십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안에서 항상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귀한 무기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아말렉 전투 보십시오 예 아 이제 출애급한 저들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전술이 있습니까 군민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말렉 군대가 이렇게 침공 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은 누구예요 에돔에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야곱의 후예들이 이집대 가서 종살이 하고 그냥 이민 나갔을 때 저들은 좋다 이제 우리 차지다 이러는데 아 저들이 이제 종살이 포기하고 저것구리는 어른 땅으로 돌아온대요 이거를 방해를 제일 했던 것이 에서의 후예가 되는 아말렉이 이들과 전쟁을 한 겁니다 그때 모세는 다를 방법이 없어요 요소와 내보내고서는 자기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팔이 아프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있어요 이거 내릴 수가 있나요 아 아론 형님 빨리 오세요 어 우리 훌 빨리 좀 와라고 내 팔을 좀 붙들어 달라고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국가기도운동본부에서는요 이거를 모세 모자 아론 아자 그리고 훌 할 때 훌 이래서 모아 훌 기도라고 합니다 한 사람 세 사람 짝을 세워놓고 한 사람은 모세가 되고 한 사람은 아론 되고 하나님 훌이 돼가지고 합신기도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 참 우리 그런 기도하니 참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기도를 하니까 아멜렉을 이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천수인 갑주를 입자고요 이거를 제가 위로부터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맨 위에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또 가슴에는 뭐예요 의의 흉배입니다 또 혈의 띠는 뭐예요 진리의 흐리띠입니다 손에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또 오른손에는 뭐예요 바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 신발은 뭐예요 평안의 복음을 복음의 신발 이 글로 무장해서 그 다음 여섯 개 다 돼 있지만 뭐가 하나 더 기도해요 기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핀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천수의 갑주를 입어 오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를 맞이해서 에베소서 6장을 강의를 마치며 오늘도 많이 망해주신 영적인 무장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오니 진리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게 해 주셔서 우리들이 정말 일곱 가지의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어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의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자가 우리가 이 말세의 종말에 영적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